오늘의 은혜인 오늘의 은혜인입니다 진짜 얼떨결에 얼떨결에 놀러왔다가 점수 한번 물어왔다가 걸려서 지금 촬영까지 합니다 목소리는 나갑니다 알았죠? 자 궁금하신거 썸남의 속마음 자 그 사람 속마음 자 그럼 그분이랑 지금 사귀고 계신거에요? 아 헤어졌는데 썸남 잠시 썸타다가 선이 이어질 뻔하다가 헤어졌는데 이 선을 계속 이얼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도 알고싶고 그 사람이 이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도 알고싶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자 속마음에서 제가 9장을 한번 골라주시면 고마울거 같아요 9장 자 그럼요 제가 생각하는 속마음도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카드를 이렇게 살펴보니깐요 지금 본인 마음에 사는 우리는 지금 끝난 사이인가요? 더 깊어지고 싶었는데 나만의 생각인가요? 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다면 상대방은 현재 마음에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정말 인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시고요 또 행복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행복해지고 싶고 일적으로도 최고가 되고싶은 마음에서 지금 돋닦는다 수련한다 기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우리 본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후회를 한다고 돼있어요 왜 후회를 하냐면 지금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있는데 왜 후회를 한다면 일적으로 자기가 최고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대요 본인의 직업상 예 자기 일을 좀 반드시 해놓고 뭔가 하고 싶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만남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을 잘하게 되고 행복해진다면 갑자기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 언제쯤에 그 언제쯤을 봐야 되잖아요 본인은 깊어지고 싶고 이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고 자기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적으로도 편안해진다면 연락을 하겠다는 말도 나와요 그죠? 독수리가 지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죠 그죠? 갑자기 연락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라는 카드에서는 유일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6월쯤 다음 달쯤 6월이나 6월쯤에 내가 네가 혼자 있는 거 안다며 내가 연락을 할게 라는 생각을 한대요 제가 따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나랑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적인 부분이나 심적인 부분에서 힘들어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뽑은 카드는 저도 뽑아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은 본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행복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나한테 다가온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본인을 내친 것도 아니고 잘라낸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은 깨졌고 깨졌나 왜 연락이 없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일에서 최고가 되고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만 다 되면 난 너한테 달려갈 거야 달려갈 거야 나 너희랑 헤어진 거 아니야 내 일에서 최고가 된다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할게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있어라구요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네 그 사람과 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일적인 부분에서 뭐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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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된다면 이 사람은 본인한테 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네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이 카드에서 깨졌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랬지 일적인 부분이나 자기가 지금 불편하니까 행복해진다면 지금 돋닦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본인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풀고 나올 수는 있는데 자기가 지금은 돌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본인 생존을 할까 안 할까 그리워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 강물에 그저 흐르는 강물에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 남자분 내리에서 본인이 지워지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자 잠시 가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